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,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변협은 로톡 등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고쳐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. 징계위는 로톡의 운영 방식 중 일부는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, 징계 변호사 상당수가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에 로톡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